아, 배가 너무 고픈데? 지노봇, 지노봇! 아, 지노봇! 부르셨습니까, 주인님? 감정을 제거한 완전체, 저는 지노봇입니다. 나는 심장이 없어. 나는 심장이 없어. 나는 심장이 없어. 야, 지노봇, 나 배고픈데, 저 밥 좀 줄래? 네, 주인님. 주인님, 오늘의 메뉴는 미역국입니다. 어? 웬 미역국이야? 오늘 누구 생일이야? 누구 생일이야? 아, 따가! 뭐, 야! 뭐 하는 거야, 왜 가져가! 어? 재조날짜, 2015년 7월 16일... 아, 오늘 너 생일이야? 그런가 보죠, 뭐. 아, 그러면 당연히 선물을 줘야지. 잠깐만, 이게 어디 줄... 생일빵! 뭐야, 지금 화난 거야? 아닙니다. 어? 지금 화난 것 같은데? 아니라도요. 주인님, 근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? 뭐가? 전 다음 주에 있는 주인님 생일 선물 지금 준비했습니다. 아, 진짜? 아, 괜히 미안해지네. 아, 어떤 선물 준비했는데? 여기 있습니다. 뭐야? 생일빵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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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게 진짜... 어, 얍면 죽겠네. 어쨌든, 좀 이따 소미가 와서 뭐 물어보면은 어제 우리는 대청소한 거다. 어제 클럽 깐 거 눈치챈 거 같단 말이야. 네, 주인님. 근데 너 저기 또 당황해서 뭐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? 저는 감정 없는 로봇이기 때문에 연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오, 그래? 자기야! 어, 자기야 왔어? 어제 뭐 했어? 나 어제 진호봇이랑 대청소했는데 음악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던데 그거는 이제 음악 틀어놓고 청소를 해서 그렇지 됐어! 진호봇? 너 어제 뭐 했어? 너 날 똑바로 해라 네, 저는 어제 주인님과 음악을 굉장히 크게 들으면서 대청소를 잠깐만,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려? 너 땀을 왜 한다면서요?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는 거 보니까 딱 걸렸어? 감기 걸린 거 아니야? 이거 땀 쳤봐, 어떡해, 괜찮아? 유기도 묻었는데 아구, 괜찮아? 야, 야, 자기가 나한테 돈 갚을 거 있지 않아? 어, 있지 내가 바로 인터넷 뱅킹으로 짜줄게 태원봇! 인터넷 뱅킹을 위해 홍채 인식을 해주세요 알았어, 자 됐어? 인식 완료 지문 인식을 해주세요 지문 인식, 어 자, 됐어? 인식 완료 패턴을 풀어주세요 잠깐만, 자기야 패턴이 뭐 있더라? 어? 아, 맞다 어, 잠깐만 자, 자기야, 자기야!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렇게 해야지 인증이 돼서 돈을 보낼 수가 있어 인증 완료 그냥 줘도 되는 거 아니야? 주머니에 둬 줄 거면은! 어, 이거 내가 다 됐다? 내가 다 됐다? 아, 아니에요! 어, 내가 다 됐다? 네, 상승자로 그 상황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야?